가까이 가세요. 야 이거 숨지 마! 어? 찾을 수 있어요. 나오세요. 하나 둘 셋! 대머리? 대머리? 아니요. 아니 뭐지? 가발! 가발! 아 가발! 알겠습니다.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팀이 이번에 채연이네! 안빈이네! 안녕하세요! 여기가 어디가? 감사합니다. 다른 데로 갔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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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저기 기다려주시 마세요. 아 말 아니요. 아... 무슨 애? 무슨 애? 무슨 애요?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건지. 맞아, 맞아. 아,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 둘 셋! 서클라스!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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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. 조용히 내 돈이네! 오케이! 자, 박진규 씨. 우린 다 맞혀요. 아... 쉽지 않아. 알겠는데. 아, 한번, 한번, 한번. 야, 좀, 야. 태클! 이리 와. 아, 알아, 알아, 알아. 아, 알아, 알아. 제가 아주. 조용히 하네. 우와. 이건 아닌데. 훗 오와 하나 둘 셋 베토벳 베토벳 잘했지? 박진규 씨? 이겁니다 뭐 그래. 왔다 왔다 왔다. 쉽다. 참 쉽네. 천천히 좀 끝까지 봐. 그게 문제? 그건 문제가 아니야. 그게 문제야. 알겠어 알겠어. 뭔지 모르겠는데 생신이. 잘한다. 이거 디테일해요. 항상 포인트를 찌면 해. 정확히 알고 있어. 이거 아버지가 다른 소리 할 수 있는. 그럼 그렇지. 딴 소리 할 것 같아요. 오빠는 이거 이름을 몰라. 하나 둘 셋. 기부스? 기부스? 아니. 기부스? 아니. 기부스? 아니. 이경 씨. 첫 번에. 첫 번에. 첫 번에. 첫 번에. 목발. 목발. 그래. 자 이렇게 해서 몸을 와요. 1대1 무선분. 내 내 성함을 알아보는 시간. 내 마음을. 맞춰. 자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인데 말이죠. 기구 씨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갈등 상황에 누구나 놓이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만약에.